전기차 전기차 순수 전기차인 BMW i3가 내년 5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본격 판매된다.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전기차 리더스 포럼 의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제주도가 바다로 둘러싸인 친환경적인 섬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최대 400km에 불과하다며 이런 곳에서는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가 최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BMW i3는 지난 7월에 미국 뉴욕시와 영국 런던시 중국 북경시에서 세계 최초로 동시에 공개했다며 한국 시장에서도 전기차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IT 부문이나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는 특히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도해온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이제는 민간 단체에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BMW 코리아는 충전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중소기업과 배터리 기술력이 좋은 대기업과 연계해 충전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BMW의 순수 전기차인 i3는 전기모터는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5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0에서 60kmh를 4초 이내에 0에서 100kmh를 8초 이내에 주파한다. 국내 판매 가격은 5천만원 전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MW 코리아는 i3 구매자에게는 BMW의 전방위 전기차 서비스 솔루션인 360도 일렉트리 패키지를 마련해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BMW i 월박스 월박스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한편 너리